내가 내 비밀 하나 말해줄까? 나 사실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지 못해 근데 너 옆에 있으면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 선생님 선생님 다시 나오고 올게요 우리 진짜 연기구멍 진짜 가시게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요 뒤지기 싫어요 그리고 너 내가 걔 머리 걔지 말라고 됐지? 응 나무늬 핫도그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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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걔지 말라고 했지 응 나무늬 핫도그 네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조던도 척척 자랑인 것 같은데 네 네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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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니야, 내가 뭘까? 너는 약속에서 뭐 하는거야? 평생 동안에 돌아온거야? 정말! 나 주려고 일부러 가지않으나? 아니거든? 웃기시면 말도 가 누나 근데 너 대단한 것 같아 내가? 응 이 일도 아닌데 계속 신경 쓰잖아 왜 추워? 왜 추워? 아직 신경 쓰잖아 나 괜찮아? 나 먹고 있어 나 몸이 열이 많았어 너 삐진 누가 삐졌다고? 안 삐졌어 형 안 삐졌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자자? 설마 낙지는 거야? 나 먹고 있어 나 먹고 있어 난 삐진 나 먹고 있어 나 먹고 있어 왜 이렇게 난 삐진 나 먹고 있어 나 먹고 싶어 나도 좋아하나 봐 아멘